와우! 오! 오 섹시해! 오 섹시해! 오 섹시해! 이거 보는데 이제 편하게 나가는 거 별로 솔직히 말해서 시가 뜨자마자 거기서 시간이 딱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 1위는요 댄스 씨! 축하합니다! 그 행복감이 되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소중한 몇 초였던 것 같아요 0. 몇 초? 너무 후련했어요 뭐가 됐든 간에 끝나서 후련했고 나중에 기념할 수 있는 무대 하나 만들자 라는 생각으로 마음대로 너무 잘했던 무대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근데 번호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준서랑 저랑 카운트가 처음에 이렇게 띡띡띡띡이 있는데 그때 둘 다 이렇게 있다가 띡이 음악인 줄 알고 스탑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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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진짜 P팀이 1등 할 줄 알고 그 잡은 손을 당겨서 안아주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딱 C팀을 보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 뿌리쳤어요? 손을 닿았어요? 뿌리치고 C팀 왔어요 자 댄스 유닛 1위는 댄스 C입니다 축하합니다 야 마음고생 많았어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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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 프로그램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심으로 응원할 것 같아요 다들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형 어디 떠나세요? 아? 마지막이야? 맨입이 잘 먹고 갑니다 맨입이 먹고 가시는 분이 잘 먹고 갑니다 잘 먹고 갑니다 시연아 댄스 유닛 마지막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